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3월 학교 끝나고 나서요. 저한테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1번이 선생님 저 망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충 줄거리는 다 알겠는데요. 선지가 되게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3월 학평 34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3월 학평에서 5답 전체 1등은요. 39번의 문장 삽입이었고요. 그거는 해석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5답 전체 2등이 이게 정답률 37%가 나왔는데 빈칸에 34번이었거든요. 학생들 대부분이요. 대충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빈칸 선지를 못 고르겠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질문 하나가 평균적으로 약 170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70개 단어를 머리에다 입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한다. 아마 제 앞에 케이스트를 본 학생들은 제가 이 말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어떤 예시를 한번 써드릴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세 줄짜리 문장이에요. 이거 세 줄을 머리에 입력하고 문제 풀라는 거예요? 아니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자, 탐의 아들이자 제니퍼의 아들이자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수식어고 탐스는 탐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키워드를 잡고 줄거리를 따라가야 돼요. 어느 단어를 내가 봤다고 해서 선지 골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근거로 문제 풀어라.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근거로 문제 풀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죠. 근데 그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빈칸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칸은요,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제 관련성. 야, 이 글의 주제가 뭐게? 근데 위아래 관계가 뭐게? 모두 논압 다 주어집니다. 이 글의 주제를 알고요. 이 글의 위아래 관계를 알면 선지를 안 지울래가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하지 않으니 그냥 눈으로 쭉 읽으니 대충은 알겠는데 얘처럼 37%가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답이등입니다. 전체의 문제 중에서. 주제문 찾는 게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되게 쉽단 말이에요. 뭐냐면 연결어라는 걸 줍니다. 평균 6문장 정도로 구성된 게 영어인데요. 아니, 지문도 아까워 죽겠는데. 필자가 자기 글에서 지가 부연설명의 예를 써요.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은 무조건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미안해. 나 여태까지 그냥 쓸데없는 말 했는데 이제 집중을 좀 해줄래? 그러나 그럼에도 개통입니다. 마지막, 여섯 문장밖에 못 쓰는 영어가요.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 세계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할 수는 없어요. 햄버거는 공부는 목적하고 알 수 없습니다. 영어를, 수학을,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주제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말은요. 서술어를 어디에 써요? 문장 맨 뒤에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말 하잖아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뭔 말인지 안다. 자, 그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어는 장점이 뭐야? 주어, 바르드의 동사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만 읽으면 어디 필자의 주장, 강조가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중요하다.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마지막. 꼭 포 이그젠플이 안 나와도 예시가 남은 예시 앞문장.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다 별 쳐놓을게요. 이따가. 이 문제 왜 틀렸는지. 그 다음. 실험연구 결과도 주장. 뭐 자문자다. 이런 계통인데 문제를 풀 땐 근거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장 34%짜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영어는 구어랑 달라갖고요. 문장이 몇 개 없잖아요. 묶어놓으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빈칸 위치가 보입니다. 우리한테 어, 얘를 구하래요. 뭐예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결론이 뭐니? 여기 있는 단어 170개를 머리에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뭔데? 이거만 구하면 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답한다는 게 이런 거야. 아, 나 결론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손이 움직여야 돼요. 어떠한 글도 소재에선 벗어나지 못하고요. 모든 빈칸은 위, 아래 관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는 아래가 없으니 위에 올라갑니다. 이거 반드시 근거 문장이에요. 근데 영어랑 국어랑 다른 게 이겁니다. 주장문을 표시할 수가 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However, 빨간펜 그러나 이게 첫 번째 주장문입니다. 자 어우, 기네요. 기네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잠깐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Sorry. 그 다음 문장 접속사로 시작하면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를 주절약을 해. 콤마 다음에 그들은 뭐뭐였다. 문장 나오고요. 자, 이제 빨간맨도 들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장문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거든요. 레이블하고는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또 주장문입니다. 풀 땐 오로지 근거로만 푸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여기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힘 빼고 풀 때는 이 근거 문장을 믿으셔야 돼. 아, 이상하게 봐. 난 이 글의 소재를 알아. 주장문을 알아. 앞문장을 알아. 결론이 왜 안 나와요. 오로지 근거로 풀어야 오답이 안 낫겠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거 아닌 문장을 읽지 말라는 거 아니면 읽어야 됩니다. 한 번은. 대충 이런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해석은 해봐야 주장문이 쓰게 되거든요. 자,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풀기 전에 영어는 구랑 달라서 근거를 표시할 수가 있구나. 마지막 수 빈칸이면 결론. 그럼 소재 주장 앞문장이구나. 그럼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담임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인퍼니 남동생인 탐사 기억나죠?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하원칙 제외하고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거만 따라가면 나머지 수시고고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니까 선제에 의한을 안 미쳐요. 그럼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근거 문장은 뼈대를 남긴 겁니다. 자 첫 문장 볼게. 일본인들은 자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 해석 동사 이거야. 색깔의 단어인 아우라는 단어가 있었다. 아 빨주농수 파는 뭐 이런 것처럼 아우라는 소재 잡을게 소재 일본 사람들의 아우라는 색깔의 단어예요. 근데 그게요 뻗어있는데 뭐야 녹색과 파란색에 둘 다 걸쳐있는 그러한 단어래. 그런가 보다. 일본 사람들은 녹색하고 파란색에 두루두루 쓰는 단어 아우가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주장문이야. 그러나 현대 언어 어디 현대 언어에서는 그 아우 아우가 뭐였죠? 녹색과 파란색에 두루 쓰는 단어예요. 근데 현대에서는 아우라는 것이 해석 쪽 동사 이거야. 한정된다는 거야. 근데 현대에서는 아우가 뭘로? 파란색의 색조로 지금 한정되고 있다는 거다. 지금 뭘 말하는지 알겠는 거야. 아 일본어 단어 아우는 원래 파란색, 독색 두루두루 부르루 말인데 현대 언어에서는 파란색이에요. 아우가 아우는 파란색 다시 아우는 파란색 아우는 파란색만 기억해. 그리고 또 이리로 가는 거야. 아 그리고 녹색은 동사 표현됩니다. 뭐 아 하여튼 미돌이라는 단어가 있나봐요.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최초에 신호등이 이제 도입된 거야. 수입된 거야. 미국에서 수입되고 도입된 다음에 설치되었어. 일본에 처음에 서 있는데 데이 워크 신호등은 그냥 단지 에즈 그린에 뒤에 있는 것만큼 그냥 자 녹색이었어요. 다른 것만큼이나 아 일본도 처음에 된 녹색이었나 보다. 신호등 색깔이 자 근거 문장이야. 근거는 무조건 요약해야 돼. 별표 보시고 자 일반적 흔한 용어에서 고 라이 신호등이니까 읽어놓아야 고 라이 시에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발체독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행 신호 그러니까 정지 신호 진행 신호 얘기하는 거야. 가라고 하는 신호는 그럼에도 가라고 하는 신호가 뭐라고 불려? 아오 어쩌로 불리운대요. 이제 끝 수식어고 왜냐하면 세계의 주요한 색 자 일본 예술가 팔레트에 있는 색깔은 전통적으로 아카라는 빨간색과 뭐 옐로우와 자 아오가 있었으니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읽었으면 아 그냥 일본에는 뭐 세 가지 주요한 색이 있었으니까 그냥 신호등 그냥 아오라고 불렀다. 잠깐만 빼고 읽어봐. 이제 글이 보인단 말이야. 소재 원래 아오란 단어는 파란색 녹색에 두루두루 쓰는 단어예요. 저 주장은 하지만 현대 언어에서는 아오는 파란색으로 한정되는 단어예요. 신호등 자 진행신호 근데 지금도 아오라고 한대요. 어 원래 신호등이 파란색이야 녹색이야? 녹색이름이 아까 읽었잖아. 근데도 아오라고 부른대. 잠깐만 원래 현대 언어에서는 파란색인데 아오라고 부른대. 또 읽어가는 거예요. 아오라는 레이블 명칭은 녹색 신호 등의 그것은 자 뭐로 보이지 않아? 아오브 오디네리 자 일반적인 거에서 벗어난 걸로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관성 그 단어 아오와 녹색의 연관성은 있으니까 아까 녹색과 파란색이 원래 둘로 쓰던 말이었거든. 현대는 파란색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처음엔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냥 둘로 쓰니까 이제 읽었으면 되는 거야. 이따 긍으로 풀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점 비트위나 스브 엔드가 나오겠죠. 뭐하고 녹색의 색깔과 지배적인 꾸미는 말 아오가 원래 파란색이었죠. 파란색이란 아오의 그 의미사의 차이점이 자 어쩌고 처음엔 얘가 해석상 입니다. 이게 어색하게 느꼈다는 거다. 끝. 자 이제 주장만 볼게. 소재하고 원래 아오는 파란색 녹색의 두루 쓰는 단어야. 1번 주장문 그러나 현대 언어에서 아오라는 색깔은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주장문 그럼에도 지금 자 뭐야 신호 등의 진행신호가 지금도 아오라고 불렸어요. 처음에 자 하지만 녹색이라는 색깔과 아오라는 색깔의 의미가 이제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원래 아오는 파란색만 쓰거든요. 자 앞문장 갑니다. 국가 데드 이하에 덜 단호한 국가들은 자 동사에서 이겁니다. 선택했을 거예요. 뭐를 선택하냐. 해결책 언해결책 바꿔요. 뭐를 공작고 있는 말 진행 식구 자 진행하는 색깔을 야 이거 빼 미돌이 기억 안 해도 돼. 바꾸는 게 일반적이야. 어 신호등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이제 올리자면 단호한 국가들은요. 보통 진행신호의 이름을 바꿀 겁니다. 자 찐 주장이죠. 근데 일본에선 그렇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않다가 보니 일본은 그 신호등의 진행신호등의 색깔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지. 자 이제 근거로 풀 겁니다. 근데 얘는 문장 안 해도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모모라기보다는 바꿔요. 자 이름을 바꿔요. 현실에 맞추기 위해 야 난 이거만 봐도 솔직히 다 말았다. 이거만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아니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뿅 물어보는 것만 답합니다. 일본 정부는 빈칸을 발표했다. 얘들아 주장만 봐보자. 소재는 아오는 원래 녹색과 파란색이야. 첫 주장은 근데 아오는 이제는 파란 색깔을 얘기하는 거야. 신호등의 진행신호가 근데 아오라고 불려서 썼어. 그 다음 주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과 아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착한 온 거야. 아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오라는 와우는 원래 파란색인데 이거 색깔하고 안 어울린데. 자 단호화 단호화 자 단호화 하는 나라 같으면요. 그냥 신호등의 색깔 이름을 자 신호등의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일본은 안 바꿔요. 잠깐만 그 뒤로 답해봐. 그럼 일본은 어떻게 쓸까? 얘들아 가까운 데서 가져오자. 일본 정부는 뭐에게 이거 그 뒤로 갖다 보자. 신호등 진행신호의 이름을 바꾸지 아는 거지. 우리 야 신호등 색깔 안 바꿀 거야. 이게 일단 답이어야 돼. 또 주장문에서 다져볼까? 자 우리 근데 어색하진 않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위에는 뭐 굳이 가져오진 않을게요. 이렇게 풀어 답 나오고요. 문장 안에도 답이 있어요. 볼게요. 현실에 맞추게끔 이름을 바꾼다기 보다는 그럼 거꾸로 해봐. 현실에 맞추려고 현실에 맞추려고 이름을 바꾼다기 보다는 그 색깔 이름을 위해 현실을 맞추다가 답이겠지. 아니 뭘로 풀어도 답이란 말이야. 근거 갖고 풀어도 문제 안 해도 힌트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선지 하나씩 적어볼게요. 1번 일본 정부가 뭐를 발표했냐면 아 우리는 신호등 색깔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현실이 그 이름에 맞춰져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잠깐만 어떠니?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 이랑 반대말 아니야? 이름을 현실에 맞춘다기 보다는 현실을 이름에 맞추다. 잠깐만 현실을 이름에 똑같잖아요. 1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행간음이 몰라도 돼요. 뭐예요? 일본에는요 신호등 색깔 이름을 녹색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신호등을 파란색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이거는 풀고 나서 아는 거고요. 풀고 나서 일본 애들은 그러면 왠 처음에 아우란 나노가 녹색 파란색 둘을 결제 쓰는 말인데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신호등 녹색이었는데 나중에 어색하게 느껴졌어. 근데 얘들은 색깔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했어. 바꾸지 않기로 했어. 그럼 뭘 바꿔? 신호등을 바꿨겠네. 현실을 미리 맞췄겠네. 이렇게도 답은 나오는데 1번이고요. 제가 학생들이 뭐 틀렸는지 말씀드릴게요. 2번하고 5번을 찍은 학생이 되게 많은데요. 주어를 봤어요. 2번은요. 주어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반영한다고? 잠깐만. 언어가 반영한다고? 언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잖아.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정부가 말했다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5번 가볼게요. 아 5번 참 안타깝게 틀렸어요. 일본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뭘 바꾸지 않아요? 근거로 풀어야 해요. 뭘 바꾸지 않아요? 신호등 색깔 잠깐만 신호등의 이름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자 대박이지 않냐?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호등의 이름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야 신호등 색깔 이름 안 바꿀 거야? 얘를 얘로 고치던 또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신호등의 색깔을 바꿔버릴 거라고. 파란색으로. 이게 오답 1등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고른 학생이 없으니까 제가 굳이 뭐 3개 기준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금지되다 아오라는 단어를 금지했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몰빵 5번을 찍었던 문제인데요. 이거예요.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근거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줄거리 따라간다. 그리고 오답을 지워나간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대충 알겠는데요. 답 오답에 낚입니다. 선지 뭔지 헷갈려야 할 때요. 무조건 근거 찾기 연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잡종을 좀 빼셔야 돼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따라가야 그래야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1년 열심히 달려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됩시다. 힘내세요.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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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